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 입니다. 이제 20가지 템플릿으로 배우는 노션 마지막 타임 인데요 마지막 수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이 수식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에요 첫번째 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원슬리 DB와 카테고리 DB에 연동이 되어서 가계부가 작성이 되는 원리인데요 입력되어 있는 머니 DB에 가시면 월별로 전체 페이지와 6월 7월 8월 페이지들이 묶여 있죠 관계형으로 맺어져 있는 겁니다 관계형으로 맺어져 있고 카테고리도 관계형으로 맺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금액이 각종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랑 월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식을 통해 지출이랑 수입 합계 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수식과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수식을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먼슬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슬리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책에는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이거 빠지고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책에는 영상이니까 이것도 추가를 해뒀어요 한번 해보시죠 내용을 일단 지우고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겠죠 지출 변수를 지정하고요 그 지출 변수를 리플레이스에 넣어 놔서 쉼표를 표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쉼표를 표현한 그 값이 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수입을 가지고 오면 수입이 쉼표로 표현이 돼서 수입이 가지고 오고 합계도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니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속성들 중에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에 태그라는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중에 지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출을 가지고 온 값에서 금액만 가지고 와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머니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 머니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 중에서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또 들어갑니다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그를 속성을 선택하고 그 태그 중에서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의 값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값들에서 금액을 불러와서 다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그 금액을 쉼표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마찬가지로 지출과 수입을 더해서 합계의 쉼표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선 변수 지정을 해줘야겠죠 let's 변수를 해서 let's를 넣고 수입과 지출을 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출에 뭐가 들어가냐 지출에는 우선 머니 데이터베이스에서 필터를 통해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불러옵니다 필터를 통해서 커렌트 하고 카테고리를 불러와요 이 카테고리 에서 또 필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커렌트 하고 이번에는 속성 태그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태그 속성 중에서도 우리는 지출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요 이 전체의 값에서 지출 값을 가져왔죠 그 중에서 다시 맵으로 들어간 다음에 커렌트에 이번에는 금액 속성을 가지고 옵니다 금액만 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sum으로 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지출은 다 더해주면 양수가 나오거든요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음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 지워서 한번 지출 금액 볼까요 지출 해보면 193만 2천 9백 원이 나오죠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수입 한번 해볼게요 수입 수입은 머니 똑같아요 머니에서 필터를 거치고요 그리고 커렌트에서 카테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 카테고리 안에서 또 필터를 합니다 어떤 필터? 커렌트에 태그 필터 태그가 수입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지고 온 값에서 금액을 불러오는 겁니다 컨트롤 해서 금액을 불러온 다음에 다 더해주면 수입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지출과 수입을 가져왔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쉼표가 없죠 그래서 쉼표를 표시해 줍니다 쉼표 추가 변수 쉼표를 표시해 줄 텐데요 이번에 지출 2라고 하고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올에다가 지출을 불러오고요 지출의 값을 불러오죠 그리고 패턴을 입력해 주는데요 패턴은 아까 복사했던 패턴을 넣어 주시면 지출 2 표시했을 때 이렇게 지출 2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윕 2도 해 볼게요 스윕 2 또 리플레이스 올 해서 스윕을 불러오고요 똑같이 패턴을 붙여 넣습니다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 쉼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수입 2 한번 해보면 이 수입 금액을 쉼표로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합계 할게요 합계 지출과 수입의 합계를 쉼표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올 하고 사이에 지출 더하기 수입을 하고 이렇게 복사했던 패턴을 넣어주면 합계 했을 때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되죠 지출이 더 많아요 수입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걸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표현 이렇게요 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자 수입이라는 수입이라는 글자를 넣고 진짜 수입이라는 숫자를 넣어줘요 수입 2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쉼표가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원 이렇게 하시면 수입이 얼마다 보여지고요 이제 줄바꿈을 해야겠죠 줄바꿈은 n으로 해주고요 더하기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끝에 더하기 넣고 지출 지출 2 넣어야겠죠 원 그 다음에 줄바꿈을 또 해줍니다 밑에 합계 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해주고 이제 합계 플러스 합계 해주고 원 해주면 수입과 지출 합계가 한 번에 보여지게 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스타일 넣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스타일 넣어서 레드 B C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이제는 카테고리에서 금액을 더 해봅시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어렵지 않으시죠 머니의 맵 커렌트 금액에 썸 해줍니다 머니 데이터베이스에서 머니 데이터베이스라면 두 개를 가지고 오는데 기타 수입이니까 여기서 맵을 해주고요 맵에서 뭘 불러올 거냐 커렌트 하고 금액을 불러옵니다 금액 그러면 아까 불렀던 그 금액 구매했던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에 썸을 해주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템플릿 제작이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맞게 직접 만들어 보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